다 할 수 있어 진짜? 응 가서 그러면은 어? 저녁 먹고 아니 저녁은 안 먹지 집에서 먹고요? 어 그럼 뭐 싸가지고 하나? 오빠 차려놔 그건 못할 거 같은데 오늘은 상순이의 날 오늘은 상순이의 날 갔다 와 갔다 올게 어 운전 조심해 들어오지마 너 나한테 전화했어 너 나한테 전화했어 사랑해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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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 오라아이 다시 가자 가자 아 오셨다 전차 여기고 포장 simplemente 꼭 고마워 거기도 물 괜찮아? 네 여긴 괜찮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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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배고 먹어요. 언니 배고 드시네. 이거 엄청 맛있지? 이거 시금치 들어간 시금치랑 치즈. 한 달 집에서 해먹다, 나와서 먹는 거 맛있지? 응, 알았어. 근데 애가 안 고파도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게 돼. 나도, 나도 그래. 맛만 볼까 하면서 먹었는데 먹게 돼. 맛도 감각이고 만지는 건 촉각, 이것도 감각이고 눈도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감각을 즐겁게 하는 거에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 감각만 따라갈 때는 나도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었거든. 근데 나한테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감각을 포기하고 마음을 따라가서 상순오빠 만난 거야. 뭔가 사장님, 사장님은 무엇이냐? 농담인데. 진짜 좀 그런 게 있어. 나도 예전에 얼마나 잘생긴 해도 많이 만나봤겠니. 상순오빠, 근데 멋있지? 누구야? 상순오빠. 네. 생각보다 괜찮지? 뭐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으시고 귀여우신 거면. 아뇨, 귀여워 되게. 네. 오빠 혼자 청소하고 있겠다. 하하하하. 잘 먹었습니다.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되도록. 삶을 배고. 보니 WYiqué 예 15DS тр风 금맀고 잠시 인 after 거여 성목의 전쟁이 교대한 고생의 전쟁이 상상의 반응 룻은 정상의 인식 룻은 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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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은 겨인 집요라 어디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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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워야 했네. 그거 예쁘다, 다미야. 그거 너무 예쁘다. 너한테 너무 예쁘겠다. 갑자기 우리 쌩글쌩글 해준 거 아니야? 다미야 너 옷 잘 골라준다고 했지? 네네. 내 것도 하나 골라봐. 너의 감각을 한번 보자. 지은이 이거 살아야 될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겉에 거. 이거? 응. 이거 예쁘다. 진짜 편하겠다, 이거. 내 옷같이 많이 입었네. 오빠가 옷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옷 입, 옷 입. 너네 이거 입어볼 거야? 입어볼 수도 있어. 응. 밑에서 입어볼 수 있어. 응. 이 슬리퍼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슬리퍼 너무 귀엽다. 이거 슬리퍼 몇 개 있는데. 아니야. 민박집 주윤이 이 정도 느낌 있게 해주고 있어, 사람들이. 작다 나한테. 다 입었어? 다 입었어? 이거 맞아요? 여기 맞아? 아니 여기가 뒤야.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피팅 모델이라서 표시 다르구나. 이쪽으로 나와봐야, 밖에서 봐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거울이 밖에 있구나. 거울이 밖에 있구나. 거울 밖에. 다미야 네 옷 같아. 지금 입고 온 옷 같아. 진짜 예쁘다. 어? 예쁘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래? 희뿍네. 예뻐? 봐봐. 난.. 다행이다. 난 안 살래. 가래 있고. 난 정신 차려야겠어. 이런 거 100개 있는데 또 이거를. 상순 오빠 하나 사다 줄까? 상순 오빠 꽃난 방 하나 사다 주고 싶은데. 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 난 이거 좋아하는데 오빠가 별로 안 좋아해. 꽃난 방은. 좀 화려한 걸로. 이거. 기타. 상의 이거 주세요. 우와 모습 예쁘다. 지은아 그 가방 진짜 예뻐? 네. 안 예뻐요? 그 보라색에다 보라색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 꼭 그런 거 아닌데. 심지어 그것도 예쁜 거 같아. 너랑 나랑은 취향은 달라. 확실히 달라. 너 그 치마 살려고? 네 이렇게 세 개 살려고. 티? 네. 이거는 왜 사? 매니저 오빠 주려고? 너 입으려고? 이거를 왜 입으려고 그래? 야 이거는 뭐야? 이거 아까 그거. 이거 청치마. 이거 살려고? 네. 이걸 왜 사? 이거 옛날에 써니 이런 거 재현할 때 샀는 거 아니야? 이건 예쁜 거 같은데 진짜. 예쁜 거 같아? 상의야. 그 노래. 요번 노래 가사에 촌스러운 게 좋아 그런 가사 있지? 네. 너의 본심을 가사에 쓴 거 맞구나? 아니야. 초스러운 게 어딨니 취향이라 봐. 지은아 그 모자 살려고? 왜 사? 써봐. 그거 왜 살려고 하는 거야? 물론 네가 쓰니까 예쁘긴 한데. 이건 진짜 예쁜데. 이거 예쁘지 않아요? 예뻐? 이거 귀엽지 않아? 아니 그거 살려고. 저 이거 이렇게 세 개랑요. 네. 다만 저거 지은이 옷 산다고 하는 거 봤지? 네. 이뻐? 아니 입으면. 모르겠어요. 입어봐요. 말려. 가서 좀 말려. 아니. 제가 옷 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 선생님 이거. 모자 귀엽다. 이거 옛날에 이나미 선배님 쓰는 그런 스타일 아니니? 지은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좋아. 이뻐. 그치? 이거 지금 여기에 쓰고 난 게. 어? 이렇게 보라색. 이 가방도. 가방 갖고 왔어. 보라색 좋아해?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예쁘지 않아? 이게 더. 제 진심으로 지금. 난 저기에. 모르겠다 난. 야 근데 네가 쓰니까 예쁘긴 한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언니? 이거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담아 네가 좀 말려봐. 담잖아 말려. 너 뭐. 옷이야? 아니지 않아? 모자? 모자? 세 개 다 사는 거 아니지 않아? 첫 번째 것만 사라고. 가서 와 봐. 얘기해줘. 지은아 세 개 다 사? 아니. 서울. 이미 갔어. 이미 갔어. 이미 갔어. 쇼핑할 시간이 없어. 억압돼 있는 거 같아. 뭔가 쇼핑해. 가방. 서울에서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와 너무 좋았어. 설마 지은이 자기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누가요? 지은이 말이 안 했어. 아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많이 사는 거지? 네가 안 골라줬지? 네. 감사합니다. 좋아? 행복해? 여러분. 사진 찍어드릴까요 언니? 여기 찍어줄게요. 노래 한 곡 불러줄래? 지은아 언니를 위해? 뭘 부를까요? 내 마음이 쓸쓸하다. 네? 안 편지? 여기 와서 처음 노래 부르네. 그런 노래 진짜 좋더라.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사람이. 아니. 깜짝. 형. roz. 맘에. 야. congrat다. 핫. 유동. 판매. 천하. 나. 그날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너무 좋다 지훈아 되게 떨렸어 너무 좋다 내 목소리가 여러분, 이 부분은 저는 춤을 추는데 으하하 부드럽고 imos % 어? 깜짝 놀랄 또 가고싶다 오, 나의 짝짛 쏘옥 강아지 걸그러 열어보 열어보 강아지 Lock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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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이태리? 이태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젊어보이세요 그래? 아 여기서 또 젊어보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준비하자 몇시에 온대? 그럼 30분만에 온다는거잖아 오늘 고기 연기가 참 많이 날 것 같구나. 하늘을 가득 덮겠다. 오빠가 이불만 좀 널어줘. 널게. 오빠. 이리 와봐. 입술이 면도했어? 하얘졌어. 면도했어. 다 먹어. 지은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꼴뱅이 싫지? 나 좀 씻을게. 네. 아. 아.